마지막이니까. 옛날에 선생님이 일산에서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때 잠깐 오피스텔에 살았거든요. 그런데 대치해서 강의 끝나고 자유로를 따라 일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. 가는데 그때는 새벽 1시까지 강의하고 그랬잖아요. 동료들하고 당관 게임 치고 뭐 하니까 새벽 3, 4시쯤 됐을 거야. 자유로를 따라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빨간색 스포츠 세단 하나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그 차랑 같이 가게 됐는데 안 그래도 그 무렵에 자유로 귀신 나온다는 얘기가 한참 풍설이 돌 때였어. 새벽이 안 그래도 무서운데 그 새빨간 스포츠카가 자꾸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추월하려고 하면 빨리 달려가지고 추월을 못하고 추월하려고 하면 빨리 달려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그 차를 내가 따라가는 형국이 된 거죠. 한 20분, 25분을 계속 그 차랑 나란히 결국은 소임사는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차가 끝까지 한 20분을 계속 달리면서 그 차 입장에서는 내가 이상했을 거예요. 저 새끼 뭔데 자꾸 나를 미행하지 이랬을 거 아니야? 어쩌다 보니까 내가 미행하는 꼴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오피스텔 들어갔는데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들 데가 없어. 지하 3층. 3층도 꽉 찼어. 4층. 계속 나란히 그 차를 따라서 지하 4층에 들어갔는데 딱 주차할 공간이 두 대가 또 딱 있는 거예요. 두 대가. 그래서 그 차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되고. 그때 그 배경을 얘기해줄게. 내가 그때 오줌이 엄청 마려웠어. 그래서 머릿속이 새하얘져요. 거의 나오기 직전이야. 좀 나왔을 수도 있어. 거의 나오기 직전인 상태여서 막 머릿속이 혼미해져 있는 상태였거든. 빨리 들어가서 빨리 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. 근데 그 차에서 아리따운 여성분이 한 분이 탁 내리는 거예요. 운전석에서. 내리는데 키가 엄청 크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유명한 모델이세요. 당대의 슈퍼모델로 유명하신 연예인이자 모델이셨어. 나는 처음엔 몰랐고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피스텔에 연예인들이 많이 살았었거든. 근데 딱 내리시고 했는데 생각을 해봐라. 어지간하면 선생님이 나름 매너가 있잖아. 그 새벽 4시에 그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에서 여성분이 홀로 지하주차장에 내리면 대개의 경우에 좀 잠깐 기다렸다가. 그렇죠? 오해받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분이 먼저 가시면 천천히 내려서 간다든가.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내가 지금. 차에서 싸게 생겼는데 그럴 수가 있나. 예의를 지키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아가씨 내리고 나도 내리고. 근데 그 아가씨 발걸음이 막 빨라졌어. 당연히 쫄리겠죠. 계속 쫓아왔는데 지하 4층까지 쫓아와서 자기 옆에 차를 대니까.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겁났겠죠. 막 이제 걸음이 빨라졌어요. 모퉁이를 확 돌아 엘리베이터 홀 있는 대로 확 모퉁이 돌더라고. 나도 이제 오호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죠. 오해가 심했을 거 아니야? 모퉁이를 딱 돌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더라고. 이분이 막 놀래 들어가서 닫힌 버튼을 막 누른 거야. 내가 그걸 또 잡았어.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걸 아이고 하면서 잡았어 내가. 그래서 아가씨가 호우 하면서 놀래더라고. 나도 지금 문화심이 어디서 싸요? 엘리베이터서 싸요?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? 그래서 잡았어. 그랬더니 호우 놀래가지고. 나는 이제 엘리베이터 뒤에 와가지고 호우 이러고 있고 그 여성분은 버튼 누르는데 거기 찰싹 붙어가지고 버튼을 눌렀는데 나도 눌러야 될 거 아니야? 그래서 그 아가씨 있는 데로 이렇게 갔는데 14층을 누른 거야. 우리 집이 14층인데 내가 1411호 맨 끝집인데 14층을 눌렀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또 한 번 더 누르면 꺼지잖아. 그래서 누르지도 못하고 난 또 뒤에 왔는데 그 아가씨는 의심이 머리 꼭대기까지 왔겠죠. 아니 이 새끼가 몇 층 사는데 누르지도 않고 뒤에서 막 몸은 비틀고 있지 막 이러니까 누가 봐도 변태하냐. 아까부터 계속 미행을 해와가지고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는 버튼도 안 누르니까. 아니 그것도 내가 나중에 볼일을 보고 나서 지금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니까 그 장면에 대해서 14층 땡 올라갔어. 복도가 양쪽으로 있는데 우리 집이 이쪽 복도 제일 끝집이에요. 1411호 제일 끝집. 근데 딱 내리자마자 이쪽으로 갑자기 확 돌더니 막 뛰는 거예요. 우리 집 쪽으로. 우리 집이 끝집인데 나도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. 오밤증에 무슨 육상대회 열린 거지. 막 또 둘 다 구두는 신었지 막 오밤증에 막 새벽에 막 울리지 막 그러니까 막 둘이 막 와 하면서 달려가는 거야. 그 아치도 막 달려가고 나도 야 하면서 이제 달려가는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야. 얘들아 나는 있잖아. 그 급한 와중에도 저 연예인이 나를 찾아왔나?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. 아니 거기까지 나를 찾아올 리가 없잖아. 나는 지금 막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. 우리 옆집사로서. 인사를 잘해야 된다. 내가 그 얘기 하려고. 그동안 인사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. 옆집에 사는데도 몰랐던 거야. 내가 거기 이사 간 지가 한 석 달쯤 됐을 때니까. 그 중이면 한 번 봤을 텐데 서로 인사들을 안 하고 저 새로 이사 왔는데요. 하고 인사라도 한 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. 그런 게 Bus이 많지 않나? 인사에 일러owe 생각해봐요. 내가 그 친구의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오직 그 친구가